의용소방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르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이 개최됐습니다.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7일 연수구에서 소방관계자 1,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의 기념식을 열고 유공자 포상, 119원의 기적 전달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가졌습니다. 의용소방대의 날은 지난 2021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가 규정된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해 3월 19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.